안녕하세요 스시맨이에요 그 달콤한 인생 형님 아시죠 그저껜가 막 가입한 형님 있죠 형님 왔어요 병선님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이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볶음우동 아 맛있는 볶음우동 해물야끼우동 해물야끼우동 드시려고 전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 닉네임이 달콤한 인생인데 아마 작년에 장어를 제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은둔고수에요 전주에서 은둔고수인데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형님 닉네임이 닉네임이 달콤한 인생이잖아요 그거 이병헌 따라온거에요 이병헌 영화 아니요 아니요 달콤한 인생 그 맘으로 누구 죽이는 거 알죠 달콤한 인생 장어만 죽여요 사람 죽이면 안돼요 올해 장어 많이 잡으세요 형님 150마리 150마리요 300g 이상 150마리 예 저랑 그 작년 봄에 갔던데 둘이 몰래 가시게요 거기가 아마 하루에 한 30마리는 달아갈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때 소문나가지고 올해 가면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일찍 가야 돼요 새로운 포인트를 발견해요 맛나게 드세요 형님 잘 드셨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고마워 형님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고 항상 와서 맛있게 먹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하셨어요 형수님은 맨날 이렇게 어차피 형수님이 다 영상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얼굴 다 보였어 예 조심히 가세요 형님 멀리 오셔가지고요 고맙습니다 형님 가세요 예